한국 시민들이 어떻게 정부에게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랑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 근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속설 과정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혜리 씨는 어떻게? 저는 한국 문화, 예술, 영화, 드라마에 진짜 큰 관심이 있어요 특히 영화, 얼마나 창의적인 영화가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따라서 한국에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지금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연세대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2016년 탄핵이 있었죠 촛불 시위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사실 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 참여하면 안 되고 그냥 참여할 관심이 없는데 이거 한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한 번 가서 어땠는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마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평화롭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거 봤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고 인상이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도 한국에서 속살 과정을 할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영국 정보에 혼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 정보에 더 잘 준비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면 지난 주말에 개인용 보호구 가져오는 비행기 영국에 갈 계획이었는데 연착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의사하고 간호사 다 그런 필요한 보호구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되게 전부한테 아주 짜증나서요 미국에서는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싫어서 화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 않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한테서 받는 emergency fund 너무 적어서 화나는 건데 나중에 세금 낼 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진짜 진짜 huge mass 아유 좋은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미국에 있는 개인들이 맞게 헤매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미국에서도 마스크 끼는 것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변했어요 드디어 이거 계속 몇 개월 동안 미국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계속 마스크 쓰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사실 마스크는 도움이 돼 오 아 그래서 개인들의 행동이 대부분의 사람들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통령 뭐 실망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맨날 바뀌고 있으니까 뭐 뭐라 할 수 있는지 모르네요 오늘은 저희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에서 정치 참여도입니다 제가 살면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많은 곳들 가봤는데요 아마 한국에서 일반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은 걸로 봤습니다 한국에서 정치학과 공부하지 않고 있었을 때도 그냥 뭐 친구들끼리 정치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들 약간 되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정보가 어느 사람이 뭐 좋아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다면 정보에게 알려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이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뭐 어차피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이렇다고요 한국에서 정치 참여도가 특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개인적인 뭐 나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이것을 근무하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한국사람들이 진짜 정부의 방향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몇몇 영국 사람들은 투표 아무리 많이 해도 정부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저 어제 무슨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나의 투표가 의미가 있다고 믿는 한국 사람들은 60 몇 퍼센트 라고 들었어요 이거 100%가 아니지만 사실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한국 정부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한국 시민들이 어떻게 정부에게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국에서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르게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 하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정화대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저기서 페티션을 시작하고 저와 동의하는 사람에도 뭐고 그냥 평범한 시민들도 대통령에게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는 것 같지만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가끔 그런 거 링크 공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링크들은 한국 측에서 더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헬 씨가 한국에서 예술 그런 거 좋아해서 한국에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장기적인 재미있는 예술품들도 표현의 자유가 없었더라면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표현의 자유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열심히 잡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신선한 뷰포인트를 봐야 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있어서 이거 가능해진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시민의식입니다 아까 제가 토플 시위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만 명 정도 광화문 쪽에서 다 모여 있었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고 한 명도 폭력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미국인들이 시위하러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또라이 한 명만 있으면 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거 뭐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 아무리 동의하지 않은데도 절대 저를 대지 않겠죠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영국에서 그런 이미지도 있었어요 데모 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진짜 뭔가 화나는 사람 말로 화나는 사람도 생각했고 진짜 폭력 쪽으로 화나는 사람도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미국에서 사실 입니다 영국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저도 당연히 민세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시위하는 권력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안전 피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국 사람들 중에 폭력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편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펄치지 않으면 이상화물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아 오히려 장대방이 제 말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둘 다 동시적으로 가능해서 아마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적인 환경에 대한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mbitious 고맙습니다 미척